남자의 가슴에 이 뭉클한 한 주먹까지 된 이 꿈 이젠 퍼펙트하게 형 살아봐야 되겠나 아이고 꼴통시키지 저거 와이 모서만 아이씨 아 어제 왜 이렇게 충청해졌는데 한결 확정회로부터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회봉사 같은 소리하고 한대 법인 줄 알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거 이거 이거의 스타일 맞아요 봉사받아이소 보여줘 덩어리 이분이 이번에 봉사하러 오신 도장 찍어줄 테니까 꺼져 귀찮으니까 어이 땡큐 오케이 뭐야 새끼야 기사 초상 치료비 전까지 시다를 해달라 니 뭐 부은 거 빼도 되나 어디서 뒤를 치고 있어 이씨 이렇게 살다 죽으면 12억 상으로 죽으면 27억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신 거 같아 이거 금줄이다 금줄이고 동아줄이고 정신줄이라 잡아라 인마 인생 한방 아니겠어 그래 뭐부터 시작해볼까 넥스탄 파이러 넥스탄 와이 모 사이코패스가 분명하다 하지만 내 끝까지 해놓는다 사고사로 죽으면 27억 빡빡 세리바이너 빡빡 혹시 있다 아이가 사고사로 죽을 의향은 없나 자 한번 골라봐라 아마 정각 거기 안아픈들 당가가 가시는 게 편안하게 모십니다 원플러스는 나 아마 너도 한 칼 물어 난 너무 마음에 들어